영적인 눈으로 실상을 보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눈을 뜬 바리세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12가지 인생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기를 바라고 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영적인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갔던 안전병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실상에 눈을 뜨는 전도자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뜨고 보자를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같네 주 예수님의 사랑은 없네 주 예수님의 사랑은 없네 세상들 모음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님의 사랑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빛박이 몰려와고 주 성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님의 사랑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영적인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실상 보자를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마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자의 능력이 내 안에 보자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을 조원히 내 안에 이삼칠 살리는 빛이 이마길 기도합니다 이마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무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의 증거다 이마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마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자의 능력이 내 안에 보자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을 조원히 내 안에 이삼칠 살리는 빛이 이마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무대를 세우며 내 안에 무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의 증거다 이마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현장의 증거다 이마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현장의 증거다 이마길 기도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이 되어도 안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다 이마길 기도합니다 이 눈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이 눈에 아무 증거다 이마길 기도합니다 우리 소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다 이마길 기도합니다 우리 소원 주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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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원 주пар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비로 연약하지만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택대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원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원약의 백성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배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뤄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금은 증거되니 고금은 증거되니 우리는 원약의 백성 생명의 백성 난 끝까지 증거되니 우리의 걸음 속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배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을 이뤄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금은 증거되니 고금은 증거되니 우리는 원약의 백성 장끝까지 증거되니 우리의 걸음 속 생명의 복음을 고금은 증거되니 고금은 증거되니 고금은 증거되니 고금은 증거되니 우리는 원약의 백성 장끝까지 증거되니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눈을 떠서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하신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